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계절이 봄, 여름으로 바뀌면서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병원에서 자주 뵙게 됩니다. 오늘은 이 햇빛 알레르기가 무엇이고 예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태양광선에 노출된 후 피부의 가려움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것으로 광과민반응으로 빛에 의해 이 피부에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햇빛 노출부위에 나타나며 붉은 구진이나 두드러기, 물질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태양광선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당뇨약, 고혈압약, 이뇨제 등의 약물이나 화장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햇빛에 민감한 피부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약물에 의한 광알레르기의 반응은 생각보다 빈도수가 높은데 평소 복용 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첫 번째, 다형태 광발증, 두 번째, 우두모양 물집증, 세 번째, 만성광선 피부염, 네 번째, 일광 두드러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다형태 광발진이 가장 흔합니다. 초봄에 주로 시작을 하고 햇빛 노출 부위에 붉은 구진, 물집, 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발진이 생기지만 보통 한 환자에게서는 한 가지 형태의 병변이 나타납니다. 주로 팔이나 가슴, 목 부위에 잘 발생을 하고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대부분 환자분의 병력을 들어보고 육안을 통해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질환과 간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검사용 램프를 이용해서 특정 파장의 자외선에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광과민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패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햇빛을 피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내원하실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스테로이드 연구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3회 정도씩 광선 치료를 해보는 것도 이러한 햇빛 알레르기 병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이것 때문에 병원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방문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햇빛을 잘 차단하도록 교육하면서 증상에 따라 바르는 연구와 먹는 약을 처방합니다. 사실 햇빛 알레르기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바로 예방법입니다. 보통 햇빛이 강해지는 봄, 여름에 시작되는데 피부가 이러한 햇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전혀 안 쬐다가 썬블록도 안 하고 강한 자외선에 노출이 있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긴팔, 긴바지로 팔다리 부분을 막아주면서 서서히 적응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3, 4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고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햇빛의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약물인지 피부과 전문의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